회사 들어올 때 영수자를 시켜달라 몇 년 전이야 이거? 아이돌 따위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초반에 있어요 네? 저는 저 때 제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잡곡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제 자신을 알고 이렇게 나중에 되더라고요 나오기 전에는 제가 좀 뭐라도 돼? 마스크가 네 좀 짱인 줄 알았죠 오늘 저희가 진짜 과연 몬스터 엑스는 연기돌인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너무 어려운데 드라마 명장면 있잖아요 그냥 재현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헌이가 남자 주인공이면 주헌이가 여기서 여자 주인공 한 면을 뽑아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저희가 명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연기 잘하냐? 다행히 할 수 있지 나 만약 아 와 잘생겼다 눈 누다 너한테 이런 일 또 일어난다면 주먹질 아니어도 또 상관할래 얼른 가 나 갈게 넌 혹시 넌 혹시 나 조금 안 좋아하냐? 뭐야 이거? 조금 안 좋아하냐 뭐야? 자 주헌 배우부터 가보겠습니다 주헌이가 창훈 역할을 하고 아 원호 팀 세팅하네요 아 보지 말라고? 원하는 상대 배우 여배우를 픽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멀리에 보이는 저기 멀리에 보이는 오케이 제가 리더형을 하겠습니다 아 가발 쓴 거예요? 네 가발도 쓰고 뒷머리 할까요? 아니면 생머리 할까요? 아 생머리가 좋아요 생머리가 네 라커스탄으로 가 앞으로 해 어? 바람의 파이터인데? 예쁜데? 오케이 약간 진짜 최배달 느낌 나는데? 우와 잘 어울린다 진짜 네 머리 같아 우와 잘 어울려 자 우리 팬들 아들이요 다시 한 번만 액션 나 만약 너한테 이런 일 또 일어난다면 주먹질 아니어도 또 상환하네 그거 괜찮지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착각한다고 내가 착각한다고 뭘 아니다 나 갈게 넌 혹시 조금만 좀 네 네 얘길 듣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끼고 있어 이렇게 듣고 있어 네 예예예 너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자 갈게 이게 게임이죠 아 아 아 아 아 자 지금까지는 연기할 친구 없습니다 아 자 이번엔 민혁근이 아 장면 바꾸고 산대요 아 장면 바꿔요? 또 있대요 야 괜찮아 아 뭐가 괜찮아 저 역할에 어울리는 사람 찾아야겠다 바보야 조심했어야지 어떻게 막 만지면 어떡해 우리 집에 얼음이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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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민영이 다행이다. 내가 되게 싫어했던 건데. 이젠 좋다. 자, 민영이. 자, 민영이가 지금 창원 역할입니다.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지원자. 없으세요? 저 역할을 보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누구요? 네, 그녀에게 안대를 씌워주세요. 그녀의 이름을. 바로바로.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너무 하고 싶었구나? 너무 하고 싶었어. 형원아 가? 그러니까 형이 안 와야 되는 거잖아. 아, 근데. 뭔가 역할이 잘 어울릴 것 같았어. 느낌이. 아, 오케이. 근데 형원이가 또 이쁘게 생겨서. 그렇지. 뭐야? 뭐야? 앞머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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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머리만. 앞머리만. 됐지, 됐지. 됐지. 신박하다. 야, 너 앞머리 뿌염해야겠다. 앞머리 뿌염해야겠다. 앞머리 뿌염. 시작. 야! 야! 잠깐만, 컷. 여기. 잠깐만, 손. 형, 약간 텃밭. 형. 형, 조금만. 마스 조금만 살려봐. 야! 레디, 액션. 야! 아, 괜찮아. 아, 뭐가 괜찮아? 이거 바보야, 너잖아. 남자가 조심하게 해야지. 그렇게 막 맞으면 어떡해. 우리 집에 얼음 있나? 우리 집에 얼음 있나? 오케이. 어떻게 썼어. 이게 내가 되게 싫어하는 향이 나네. 머리 안 감았는데. 이거 너무. 이것도 좋다. 컷 컷. 컷! 컷! 자 이번엔 온오바. 야 연기 천재돌. 기현이 진짜 이거 연기 보여줘야 돼. 그리고 단체 재현의 핵블리온은. 액션. 잠깐만요. 전기통 53. 전기통 아니고. 덤벨로우도. 파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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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리 스쿼트로 해줘 스쿼트 액션 야 잠깐만요 지금 오른손으로 썰었는데 오른손으로 썰어 오른손으로 썰어 이렇게 되면 이제 발이 아파서 발을 쥐게 아프나 매는 사람입니다 매는 손이 자 렐리 액션 아 야 괜찮아 야 괜찮아 누가 괜찮아 조심했어야지 그렇게 막 만지면 어떡해 우리 집에 어른 이나 우리 집에 어른 이나 우리 집에 어른 이나 어 어 비린? 비린? 아 그거 뿌렸네? 내가 되게 싫어했던 건데 이제 좋다 자 가 야 몸이 시리 온온온온 안될 것 같아 주먹질 아니어도 또 상황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착각한다고 굳었어? 머리 안 감았는데 아 누가 괜찮아 조심했어야지 당분간 당분간은 몬스타엑스에 집중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택 사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